네미도의 달인 네미도 네미도 네미도인데 아니 깨워도 수업 끝나서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야 도대체 뭘 하는 생각이 바빠 제가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한다고 B.J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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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그런데 얘는 무기력한 애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럼 선생은 뭘 아니면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 아이의 마인크래프트와 영어 이 아이의 마인크래프트와 친구들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 것인가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세계 최초로 마인크래프트 0단어에 도전해봐라 세계 최초로 800단어 리스트를 주고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게 근데 은근 녹았다라는 깊지 않은 거란다 이렇게 내가 어부터 에이블 이건 뭔가요 액트 행동하라 액트 사이에 기둥 넣고 앵드 앵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지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왜 주무시냐면 니들이 날라하니 이런게 있어요 심리수업에 근데 제가 얘 알아봐주고 동네방네 손을 다 내고 인터넷에 내고 그래서 EBS 출연까지 시켜 그리고 애가 자준만 그러면 얘는 걱정 안해도 돼 다음학년도 가서 중반으로 올라가더라구요 우리는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되는데 그렇죠 요런 사례들은 뭐 그리고 수업을 요즘은 제가 수업을 다양하게 하자 스타일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이